통일부가 최근 북한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가려내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해받을까 그 입장까지 챙기기 전에 적과 싸울 우리 장병들 먹는 것부터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밥과 김치, 김, 분명 많이 나아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식단을 받는 장병이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식판에 덩그러니 놓여진 밥과 김치, 그리고 일회용 포장김. 국이나 다른 반찬칸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육군 5군단 산하 5공병여단 격리 장병이 제보한 지난 2일 저녁 식판 사진입니다. 부실급식 논란이 일자 군은 당시 메뉴는 국 없이 밥, 닭간장 오븐구이, 배추김치, 절찌김, 고추참치였는데 자유배식인 까닭에 닭간장 오븐구이가 조기 소신됐다고 해명됐습니다. 당시 통합격리실 외부에서 감독하고 있던 간부가 부족한 닭요리와 매출이할 장조림을 추가로 배식했지만 식당과 격리실의 거리가 멀어 배식이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대 장병이 지난달 격리시설에 제공된 저녁 식단이라며 올린 사진에는 밥과 동그랑땡만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난 봄부터 급식에 신경쓰겠다고 했지만 최근 군내 돌파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확진자 관리와 배식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 국방부는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올해 8,790원에서 내년 1만 1천 원으로 25.1% 올리는 등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약 38조 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예산 2억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우리 군 먹일 것도 모자란데 혈세를 쓸데없는 곳에 쓰고 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